아무도 뭐뭐 안해요.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믿어요. 아무도 제 생일을 신경 안 써요. 저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. 뭐뭐인지 궁금해요.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요. 그녀가 괜찮을지 궁금하네요. 그게 사실인지 궁금해요. 내일 날씨가 좋을지 궁금하네요. 모모를 이야기해 줄게요. 뭔가 말씀해 드릴게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 드릴게요. 제 소개를 할게요.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릴게요. 문제는 뭐뭐입니다. 문제는 정말 사소합니다. 문제는 비용입니다. 문제가 뭔지 아세요? 안됐지만 모모입니다. 안됐지만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. 유감이지만 동의하지 못합니다. 당신의 팀이 질 겁니다. 유감이지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. 언제 모모인 것 같나요? 올해는 첫눈이 언제 올 것 같나요? 시간이 언제쯤 나시나요? 시간이 언제쯤 나시나요? 그건 언제쯤 끝날 것 같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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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언제 영어를 잘할 거라 생각하나요? 언제쯤 끝날 것 같나요? 언제쯤 끝날 것 같나요? 무엇을 뭐뭐 하고 싶은가요?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요?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요? 나중에쯤 끝날 것 같나요?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나요? What do you want to be later? 오늘 밤 뭐하고 싶어요? What do you want to do tonight? What do you want to do tonight? 저는 뭐뭐를 더 좋아해요? 저는 뭐뭐를 더 좋아해요. 선호해요. 저는 커피를 더 좋아해요. 저는 맥주를 더 선호해요. 저는 뉴욕보다 파리를 더 좋아해요. 아마도 뭐뭐라고 추측해요.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. 당신이 맞았던 것 같아요. 뭐뭐라고 생각해요. 뭐뭐라고 생각해요. 뭐뭐인 것 같아요. 내가 당신에게 신세를 진 것 같아요. 알아요. 알아요. 읽어볼까요? 저는 당신이 발견할 거라 생각했어요. 아마도 당신이 발견할 거라 생각했어요. 알아요. 알아요. 결정이 되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